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예고했던 프로젝트 L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음악과 기술을 융합한 신인 가수 미드낫이 그 주인공입니다. 무대에선 미드낫은 그룹 8의 보컬로 더 익숙한 가수 이현이었습니다. 발라드 가수로만 국한된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 트렌디한 음악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보이스 기술과 비주얼 기술이 활용됐는데요. 외국어 발음 교정 기술이 보다 자연스러운 발음을 구현해낸 덕분에 한국어는 물론 6개 국어 언어로 음반을 동시 발매하게 됐습니다. 보이스 디자인 기술로는 남성 아티스트와 어울리는 여성 보컬을 만들어 1인 다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비주얼 기술은 뮤직비디오 제작에 사용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이브는 음악과 기술의 융합이 앞으로 K-POP이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하고 레이블 내 다른 아티스트에게도 신기술들을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마토 김진영입니다.